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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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! 으아악! 리틀 미미, 괜찮아? 많이 아파? 나나, 오, 주은.. 근데 이거 없는 건 아니지? 조이! 아니 뭐, 나도 걱정된다고 니틀미미, 걱정하지 마! 내가 꼭 치료법을 찾아줄게! 이거 든든하게 먹고 나면 힘이 날 거야! 아니야! 이제 난 안 될 것 같아! 니틀미미! 조이, 이 노트북 너 가져 뭐, 진짜? 정말이지? 우와! 준한테는 제 봉투를 줄게 뭐? 그건 너한테 제일 소중한 거잖아! 나나, 이거... 노트? 내 그림은 피카소만큼 유명해질 거야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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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어우, 점심이 빠져가 오! 야, 너무 오버하지 마! 모두들, 아, 안녕, 응? 아! 니틀미미! 혹시? 도대체 며칠을 안 씻은 거야 미틀빔이 깨끗하게 씻어야 목이 안 물려 알았어 그럼 리틀미미가 준 물건들은 다시 돌려놔야겠네 맞다, 내 보물들 어? 안 돼, 이제 내 거야 벌써 내 방에 갖다 뒀는데 그건 안 되지 받아라 네 나이스야 그만해 다들 조심해 그렇지 아직 안 되지 올라오는 꺼질 . 한글자막 by 한효정